제일 중요한 게 지금 관리, 관리, 관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양치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치아와 충치와 잇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치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집에까지 가서 치과나 선생님들이 양치하셨는지 했습니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치아가 재생되지 않는 보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치질, 무엇보다 중요하고 치과에 가는 기간을 좀 줄여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에는 치과에 가서 문제가 없든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아를 알고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